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동만동에 들어있는 슬라이미템을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은 ASMR을 할거에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낮췄어요 네 여기 동이 있는데요 원래 이만큼 들어있는거에요 하지만 이거는 이 정도 이만큼 작아요 제가 아이선생님이 주셨어요 네 먼저 먹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걸 고장시켜야되는데 고장시킬 방법이 없어서 잠시만요 고장을 시킬게요 고장을 시킬게요 고장시키지 이렇게 고장시켜야되는데 어떻게 고장시킬까요 어떻게 고장시킬까요 아 맞다 여기 초밥이구요 아이쿠 고장시킬 그럼 어떻게 해야되죠 오케이 여기 오빠내라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거는 슬라이미템 슬라이미한 액케이예요 액체계맨 이거 제가 좋아하는 키포소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거 슬라이미 이렇게 꽈들려 이상한 느낌이라서 키포소리가 잘 안나네요 여기 맥크에는 키포소리가 잘 안나요 여기 키포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소리를 되게 좋아요 슬라이미 만들 때 아 진짜 자발 뻗었네요 제가요 잠시만요 자발 소리같은데 소리내셨을 좀 좋아요 네 저는 여기다가 이걸 있던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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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점은 잘 안 섞여요 이것도 됐고 밖에서 아기오름 저희가 들리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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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발굴해내겠어요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빠지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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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을 제가 소리안녕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좀 커지고 그렇죠? 이게 원래 천에 꽉 차있었어요 근데 가져가질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 있죠 우리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이만큼이나 줄였어요 벌써 ASMR 아까 전에 해가지고 또 작은 말 작은 소재로 말하게 되네요 네 그냥 ASMR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ASMR 소재로 이렇게 조금 닦고요 어때요? 소리도 좋죠? 네 소리도 너무 좋아요 이거 미쳤네 네 이거 슬라임 이거 슬라임 윈도 슬라임이에요 윈도 슬라임이며 저는 또 이 소리를 요청한답니다 뭐예요?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가서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번 하고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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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 하고 이렇게 소리 좀 소리 좀 이렇게 좀 잘하시면 끝 네 사실 이렇게 굳었어요 이거는 이 액괴가 이 슬라임처럼 굳었어요 봐봐요 굳었어요 뭐 소리도 안나요 마지막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소리를 엄청 좋아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거 버튼 누르는 소리 제가 오늘 이걸 좀 불러놓겠어요 이게 완전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잘리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잘라야겠어요 네 잘랐어요 네 이렇게 잘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종이친단 소리죠 네 비행기 소리가 죄송해요 애쓰 이걸 막 들어줘요 제가 요거는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이깨가 여기서 있던 것도 요거 제가 좋아하는 슬라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필링한 요구맛고 귀엽다 여기도 상대방이 되어있어요 여기를 무섭게 쓰여있는데요 필링한 것처럼 쓰여있는데요 여기나 그냥 앉아야죠 세로 슬라임 네 오늘 앞둘줄게요 재밌으셨네요 그럼 또 다음 번에 있던 책 그냥 제가 이제 빨리 찍을게요 안녕